아름이 못 오는 거면 누나랑 같이 올 걸 그랬어요 다음에 또 같이 오면 되지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왜? 맛있는 것도 잔뜩 사주고 아름이도 못 오고 응 아름이 병원에만 갇혀 지내서 친구도 별로 없잖아 너랑 둘이 잘 노르라고 맛있는 것도 둘이 나눠 먹고 네 아름이는 이런 과자나 초콜릿 못 먹잖아요 그래? 난 몰랐네 검사 갔나? 잠시만요 아름이 선물! 오빠! 어? 아름아! 오빠 언제 왔어? 응 아름아!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분명히 미스 송이 봤댔는데 이상하네 아이고 아줌마 어? 일하는 아줌마 올 때 다 됐어요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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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다수나 일로 와봐 저기 혹시 요만한 크기 여행 가방인데 그거 저기 우리 언니가 들고 나가는 거 봤니? 네 사모님이 회사 가실 때 가지고 가시는 거 봤어요 음미 아까비 그걸 회사에 왜 가지고 갔대? 어머 벌써 왜 입금한 거 아니야? 우와 너무 이쁘다 오빠 나 괜찮아 나 잘 참을 수 있어 그래도 나 먹는 거 보면 너도 먹고 싶잖아 아니야 오빠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나도 그 맛이 생각나서 더 좋아 그래? 정말? 응 진짜 괜찮아 자 이것도 먹어봐 음! 너무 행복한 맛이야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나는 이거 마시면서 초코맛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진짜 그 맛이 나는 거 같아 우와 진짜 초코맛이 나 완전 맛있는 초코맛인데? 오빠 자 이것도 먹어 애야 이거 그만 마셔 아르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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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! 아르밤이 괜찮을 거야 가자